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이 입니다 리아리다이의 겟리모드 실험 컨텐츠 자 디바 매트릭스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실험을 해볼건데요 자 어 이번에 이번 실험에 도움을 줄 조수는 바로 파롬님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수 어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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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팅시계에 채팅시계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고개꺼기기로 화답하는 어 주문님 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디바 매트릭스로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번째 일단 첫번째 총알부터 막아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신호를 주면은 쏘라고 하면은 총알을 막으시면 됩니다 총알만 쏘셔야 되요 총알만 자 그러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알 발사 자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이만큼 어 총알은 당반막네요 자 첫번째 실험 총알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막을 어 뭐라야돼 총알은 콤바인볼입니다 AR2 들어주시구요 자 멀리서 쏘들어가세요 멀리서 자 두번째 실험 주제 콤바인볼 발사해보세요 발사 자 역시나 콤바인볼도 막아냅니다 자 이거 의외로 너무 쉽게 진행되는거 같은데 이거 자 그럼 다음 세번째 무기 크로스보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보우 고고 자 멀리서 떨어지고 자 그럼 제가 쏘라 하면 쏘세요 자 쏘십시오 자 크로스보우도 막아냅니다 자 여기서 어 크로스보우로 다시 한번 더 실험을 해볼건데요 자 이 문에다가 크로스보우를 쏘면은 이게 크로스보우가 문에 껴서 이렇게 딱 남게 됐는데 한꺼번에 열어서 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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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한꺼번에 쏴서 이것도 과연 막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겁니다 계속해서 쏘시구요 자 이쯤 되면 되겠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막아질지 야 문 여는 키는 몰래 문 여는 키는 몰래 문 여는 키는 몰래 했다 아 잠깐만 잠깐만 너프했어 하하하하 잠깐만 자 제가 이게 이게 이 디바 메카를 따면 조작법이 오버워치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큐를 누르면은 궁극기가 나가버려요 이게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 매트릭스 어라 몇몇개도 막아졌는데 이거 딱바닥에 박혀버렸는데 자 어쨌든 일단은 약간 일부는 막은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막아지네요 자 다음 수류탄 어 뭐야 왜 땅에 박혔어 아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어찌어찌 자 다음 수류탄 자 던져보세요 발사 어 방금 뭐야 방금 폭발 막은거 같은데 자 다시한번더 던져보도록 합시다 던져보세요 자 수류탄 막네요 이거 폭발도 막는거 같던데 한번 폭발시켜봐요 땅에다 던져봐 땅에다 던져봐 자 폭발도 막아냅니다 야 폭발은 투사칭 아닌데 폭발을 막아내네 야 디바 매트릭스 이거 원본에 비해서 겁나 상향됐는데 상향됐는데 자 다음 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기는 rpg입니다 rpg 드시고 자 쏘세요 자 rpg 자 막기는 하지만 어 막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폭발해버리고 마네요 일단은 막는걸로 관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더 소브 들어가세요 총알 하나도 놓치지않아 오케이 막습니다 자 다섯번째는 이제 평범한 무기로 했지만 이제 여섯번째는 좀 특수한 방식의 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pac의 발사체입니다 발사체를 날리는 pac 하나 껴봐요 형 형이 된다 8업님 빨리 껴 빨리 껴라 핫산 빨리 끼지 않으면 좌폭을 날려버릴거야 자 저거도 무슨 핏이야 겐지구나 자 그러면은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c 발사체를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지 막아보도록 합시다 출발 발사 자 오오오오오오 호호호호호호호 야 이거 야 pac 발사체도 막아내네요 다시한번더 야 이거 그냥 다 막아내네 다른 pac로 한번 해봐요 다른 pac로 한번 해봅시다 어 뭐야 이거 아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륙 이륙 타격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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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됐다 됐다 자 자 그러면은 뭔가를 날려 저 저 pc에 나 뭐 날리는거 있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쏘세요 자 막아냅니다 자 방어매트릭스로 이거 막아내면은 이거 범위가 어느정도 있는지 확보이네 쏘시죠 자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자 이 디바 매트릭스 이거 야 이거 대 pac용 결전병기인데 자 이렇게 pac 발사체까지 막아냈구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은 피날레를 장식할 무기는 바로 핵입니다 핵 자 핵을 한번 날려보도록 합시다 자 핵 준비됐나요 자 핵 준비됐습니다 자 과연 디바 매트릭스 과연 핵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자 마지막 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쏘세요 자 핵 옵니다 옵니다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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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이 핵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어 미사일의 본체 자체는 막아내지만 폭발은 막아낼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RPG 미사일이랑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어 막아내는데 폭발은 막을 수가 없네 자 결론이 하나 났네요 핵은 본체는 막아내지만 폭발은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자 자 이렇게 어 모든 실험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흐흐흐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빠이빠이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 끝